안녕하세요. 어깨너무통기타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통기타를 잡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요. 기타의 머리, 헤드라고 합니다. 머리가 약간 앞쪽으로 45도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위치해 줍니다.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헤드가 완전히 수평이 아니고 약간 들리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기타 줄을 바라봤을 때 6개의 줄이 모두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기울어 주세요. 너무 90도로 세워 주시는 것도 좋지는 않구요. 살짝 6줄이 다 보일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은 기타의 앞판 부분에 팔꿈치 안쪽 부분을 살짝 기대서 기타를 살짝 안으시면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놨을 때 기타가 흔들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세를 잡은 겁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기타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죠. 일단은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처음 치실 때 기타가 흔들리니까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. 기타의 균형을 잘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기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좀 체형이 좀 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럴때는 멜빵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. 멜빵을 이렇게 맸을 때 멜빵의 길이 조절은 멜빵이 아니죠. 기타가 본인의 허벅지에서 다할랑 마할랑 할 정도. 멜빵은 안 맸을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서서 연습을 할 때도 같은 자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많이 없어지죠. 물론 연주가 많이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서서 연주할 때는 멜빵을 좀 더 길게 메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의자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되지는 않는데 의자가 좀 높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판을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오른쪽 발 밑에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발판을 이렇게 너무 높게 하시면 오히려 골반에도 무리가 되고 올바른 연주 자세가 나올 순 없어요. 제가 문학센터 같은 데서 레슨을 하다보면 간혹 어떤 분들이 너무 이렇게 껴안듯이 기타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체중을 기타에 실으면 연주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기타에 실시는 마시구요. 이렇게 헤드가 45도 정도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약간 위쪽으로 한 15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면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. 삼각형 모양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안쪽으로 기타의 앞판 이 부분을 살짝 안으시고 기타가 흔들리지 않게 너무 꽉 안으면 기타가 앞으로 머리가 앞으로 쏠리겠죠. 또 너무 이렇게 되면 기타가 내려가니까 적당한 힘을 찾으셔서 기타가 흔들리지 않게 이 상태에서 왼손을 놓고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어도 기타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연습을 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것 때문에 기타 연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. 멜빵을 뺀 상태에서도 왼손을 떼고 오른손을 뗀 상태에서 기타의 균형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기타 연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왼손은 나중에 연습하시다 보면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는데 기타 헤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왼손으로 기타를 받쳐주게 되면 손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올바른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왼손에 도움 없이 오른손 이쪽 팔꿈치 안쪽으로 앞판에 살짝 기대서 기타를 균형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른손으로 피크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